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그런 할미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부잣집 딸내미인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이 잡혀 산다고 그게 불쌍하다며 통곡을 시전한 시어머니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럼 더 울어보던가? 원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잡혀 산다고 울었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기 아들이 며느리인 저한테 잡혀 산다고 그게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시어머니가 울었다는데요. 제가 결혼한지 이제 딱 2개월 된 완전 아기 세대기라서 도대체 이건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요. 보시고 좋은 점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이죠. 그동안 쭉 미뤄왔던 시댁 집들이를 했어요. 일단 별 문제 없었고 제 나름 잘 치렀다 생각을 했으며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바로 어제 남편이 퇴근하고 시동생이랑 한잔 한다길래 그러라고는 했지만 아니 며칠 전에 봤는데 굳이 또 만나는거야 싶었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었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온 남편 얼굴이 너무 안좋은거에요.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서 자기야 뭔데 뭔일 있는거야 말해봐 이렇게 물었지만 아니야 그런거 없어 걱정하지마 이러면서 계속 말을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르고 달리고 꼬셔가지고 겨우 듣게 됐는데요. 집들이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이 울었다는겁니다.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에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당신이 왜 울었는지 그걸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저랑 남변은 직장 간 거래처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고 제법 오랜시간 몇년동안 그냥 그렇게만 지내왔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서로의 지인이 겹친다는걸 알게 됐고 그걸 계기로 술자리에서 만나고 하다가 친해졌어요.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건데요. 시댁은 서울에 자가가 한채 있고 당신들도 준비도 이미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결혼할 때 한 5천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집은 경기도에 있는데 부모님은 엄마아빠 두분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작지만 나름 상가건물이랑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준 빌라도 있는 등 솔직히 맞아요. 여유가 많은 편이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저희 두사람은 직장이 워낙에 가까워서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좋겠다 이래가지고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 둘이 모은 돈이랑 양가 지원 5천이면 무대출 자가도 가능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처음엔 작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넓혀가는거다. 빌라나 오피스텔 투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나 친정은 지금 집값도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직을 안하고 계속 이 직장들을 다닐 생각이니까 아예 이참에 자리를 제대로 잡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저희 판단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집을 찾게 됐고 계약을 하는데 좀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정과 친척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애초에 5천이 아니라 훨씬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거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일단 저희 작은아빠 인테리어 업을 하는 분인데요. 총 8천 나온 견적을 결혼 선물이라며 5천에 해주셨구요. 그리고 저희 큰고모가 냉장고 작은고모가 씻기세척기 끝으로 막내 삼촌이 세탁기 좋은걸 선물로 해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집안 맞은데 당신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빠보다 더 어린 동생들 챙기고 건사하느라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이 적은건 아니라서 집안이 그렇게 어렵다든지 그런건 아니었다지만 그래도 마지로서 책임과 고생이 많았던건 사실이라며 삼촌과 고모들이 조금이라도 그걸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당신의 외동딸 즉 제 결혼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던거구요.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듣고 아이고 참 고마운 일이다 라고 하긴 했는데 당신 마음속으로는 거기서 큰 부담을 느꼈나봐요. 그리고 결혼식 저희쪽 하객이 약 400명 시댁쪽 하객이 약 2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올리니까 저희쪽에서 500명 이상이 오는 바람이 엄청나게 붐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되게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집들이 이때 점심때 했는데요. 오셔가지고 집 구경은 물론이고 식사와 디저트까지 분위기 훈훈했고 두 분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갔거든요. 아이고 이거 준비하니라 안 그래도 힘들었을텐데 너도 좀 쉬어야지 어차피 뭐 곧 추석이라 우리 또 벌거니까 우린 그냥 가마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놓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울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에요. 잘 사는 차가에 치워가지고 불쌍한 우리 아들 평생 기도며 펴는거 아니냐 사실 남편이 집 여기저기를 보여주고 소개하면서 엄마 봐봐 이건 꽁꽁이 고모님 고모님이 해주신거고 이건 작은아버지가 해주신거야 막 이러면서 자랑 비슷한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알아요. 남편 본인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전에 아내인 제 길을 살려주려고 그랬던거죠. 어쨌거나 나쁜 일도 하나도 없었고 좋은 의미였는데도 어머님은 시댁 지분이 없다 여겨서 속상했나봐요. 아 그리고 집들이하기 며칠 전에 장본거 정리하다가 남편이 실수로 과일을 더운 베란다에 놔뒀는데 그걸 깜빡한거에요. 그래서 이게 썩어버리고 무르면서 날파리가 되게 많이 꼬였거든요. 진짜 며칠동안 날파리 때문에 고생을 했고 저는 조금 있으면 시댁 식구들 올텐데 너무 신경쓰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죠. 그러자 남편은 이게 많이 미안했나봐요.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버렸는데 당신은 이것도 꼴보기 싫었나봐요. 그리고 디저트로 쿠키를 내는데 남편이 바닥에 실수로 가루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선청소기로 좀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나 꼴보기 싫었나봅니다. 아니 싫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고. 아 또 있네요. 식사하고 끝난 뒤에 아버님이 냉커피를 마시고 싶다 했고 그런데 하필 저희 집에 얼음이 떨어져서 남편이 밖을 나가 사왔거든요. 이때 땀을 흘리며 다녀오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원래부터 땀이 많은 사람이라 옛날부터 여벌티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어머님 당신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 스무 살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혼자 살면서도 살림을 너무 잘하니까 이런 부분도 제 결혼 결심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거든요. 즉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걸 계속하니까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가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튼 그 꼴보기 싫어서 다시는 안올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여기서 더 웃기는게요. 아니 명절에도 음식을 해야 되는데 지 마누라 도울기라고 옆에 알짱거리면 짜증이 나서 내가 그 꼴을 어찌 보냐 이런 말도 했대요. 사실 애초에 저도 성격이 살가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혹여나 이런 거 안 좋은 거 요구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고 집들이 때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당신이 저희 친정에 비해 못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잘난 며느리를 내가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말을 했다는데 남편도 본인 엄마가 그럴 줄 몰랐는지 충격이 컸고 그래서 시동생이랑 술을 되게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편은 본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제 눈치 보면서 계속 쭈뼛거리는데 그냥 일부러 모른 척하고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아니,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나도 겪어본 거지만 우는 시어머니 이거 정말 답 없어요. 아마 쓴이 남편도 쓴이한테 엄청 쪽팔릴 거야. 이젠 그냥 기본 도리만 하고 집에 들이지 마요.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고 어려운 며느리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아요. 2번 친정이 건재해서 편의 대하기가 좀 어려운 며느리라면 그만큼 내가 아들을 잘 길러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구만 왜 저러는 걸까?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세요. 그리고 전하지 그리고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전한 시동생과 쓴이 남편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즘엔 고추 달린 시누이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시동생은 놀라서 형제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남편은 말을 안 하려 했지만 쓴이가 캐물은 건데 왜 화살을 그 두 사람한테 돌립니까? 어? 진짜 이상하네? 2번 형수님 친정이 잘 살아서 내 아들 기 죽인다고 우는 자기 엄마를 보고 놀라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미성년자라 해도 엄마 왜 저래? 이럴 일인데 놀라냐고 너는 놀랐니? 3번 뭐 이왕 우는 거 아주 그냥 펑펑 통곡 좀 하라고 해요. 가끔 이렇게 눈물도 흘려줘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이랍니다. 앞으로 많이 울겠구만. 4번 그냥 계속 모르는 척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말이야 말이야 말은 말이지 보태준 거 개쥐뿔도 없으면서 지 아들 기 죽일까 더 거지같이 구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염치도 있는지 어려워하잖아요? 게다가 며느리한테 대놓고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만 하소연한 거니까 그냥 모르는 척해요. 덕분에 뭐 앞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개꿀 아니냐고. 5번 자기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가 돈을 싹 짊어져 와도 아들 기 죽을까 우는 인간이 바로 시어머니야. 6번 어쩌긴 뭘 어째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끌 끌 끌 끌 끌 끌 7번 아니 근데 쓴이 남편 어디 좀 모자란 사람입니까? 이 더운 날씨에 과일을 베란다에 놔두고 쿠키도 다 흘리고 거기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무늄말에 블라블라 다 불어내고? 뭐야 이거? 8번 해준 건 없고 대전빡기도 글러먹은 것 같은데 이제는 아들도 뺏겼네 속이 쓰려 미치겠다 이게 다 저 며느리냐 때문이야 이거죠 뭐 9번 본인 지분이 좀 높아야 갑질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게 생겼으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우나봅니다. 아들 키 못 편다라는 뜻이 딱 그런 거죠. 반대로 며느리가 귀를 못 펴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 위에 굴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만 나도 며느리 위에 굴림을 할 텐데 그게 안되니까 속이 쓰리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나오는 거라구요. 10번 나도 이런 시모들 몇 명 아는데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아니 남의 집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내가 실수를 한 거면 당연히 실수를 한 내가 치우는 게 맞고 또 내 아버지가 원하는 거면 자식이 내가 사오는 건데 이게 왜 올 일이야? 미친 거야? 아니 그럼 지 아들이 실수한 걸 생판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남의 집 딸이 하는 건 마음이 편하다 이거야? 왜 그게 당연하고 마음이 편한 거지? 보람리한 걸 떠나서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남의 집 딸이 지들 하인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건가? 그런 거야?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런 거의 기본 바탕은 일단 천성 못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가치관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식이 결혼을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울타리 우리 가족 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 못해요. 그거 하나 인정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딱 보이거든. 근데 그거를 못 놔버리니까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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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